여러분 안녕하세요. 버부입니다. 오늘은 메이, 러 이 문부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이 뒤에 동사 있을 때는 러 같이 붙었으면 안 돼요. 그대는 메이는 안한다, 못한다 하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. 오늘 배우는 메이와 러는 뭐뭐 없어진다, 뭐뭐 다 쓱 버리다, 뭐뭐 떨어졌다 는 듯이 가지고 있어요. 명사는 메이 앞에다 넣어도 되고 메이 명사 러 이 형식이 해도 돼요. 제 앞에다 명사 넣는 경우는 이거 강조는 말투 가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잔 메이 러 동의 없어진다 방금 있는데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. 어디 갔어요? 잔 메이 러 런 메이 러 사랑 없어진다 방금 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. 아니면 죽었다 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. 이런 경우는 많이 쓰지 않나요? 많이 쓰는 경우는 메이 명사 러 예를 들어 메이 러 메이 러 메이 러 메이 러 페토리 다 나갔다 메이 웨이상 지 러 메이 웨이상 지 러 슈지 다 썩 버리다 메이 시간 러 메이 시 젠 러 시간 없어진다 메이 워 수에 러 메이 워 수에 러 메이 워 수에 러 잉크가 다 떨어진다 치약이 다 떨어졌다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많이 쓰는 문법 형식이에요. 집에서 뭐 실제 없거나 아니면 뭐 주방용지 아니면 배터리 등등 다 써버릴 때는 우리 매이 가운데 그 묵은 명사 넣으시고 마지막 러 부터 쓰시면 되요 과이 매이 명사 러 과이 매이 명사 러 이 형식도 많이 써요 과이 매이 뭐뭐 러는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떨어졌다 하지만 조금 남았다 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. 예를 들면 과이 매이 웨싱지 러 과이 매이 웨싱지 러 슈지 거의 다 썼어요. 하지만 조금 남았다 과이 매이 뎀 러 배터리 거의 다 나갔다 배터리 거의 다 나갔다 배터리 거의 다 나갔다 과이 매이 시젠 러 과이 매이 시젠 러 시간 거의 없어진다 시간 거의 없어진다 예 하셨나요? 집에서 많이 서보세요 짜잔 참사하고 참사하고 수영이 참사하고 새해